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맹류샹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실정에서 상담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대운이 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노력여야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일견, 그러한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팔자 소관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운이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 좋은 운이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 운이 좋다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운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략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이라는 것을 해요. 이 행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렇게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 행을 해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운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팔자가 하고 보니 아주 좋은데, 하고 보니 좋으니까 자기는 공부를 안 해도 일명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스카이에 합격하는 결과로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냐 하면, 좋은 운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노력과 준비를 한 사람한테만 좋은 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운, 안 좋은 운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되게끔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팔자가 팔자가 세고 기구한 팔자들입니다. 그것이 내 사주팔자 원국에 1차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2차적으로는 대운의 흐름이에요. 그때그때의 시절 운이 대운의 흐름이 잘 흘러가야 좋은 운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주팔자는 원국과 이 대운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대운의 흐름이 희신의 운으로 흘러가냐, 귀신의 운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정말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운의 영향이에요. 이 대운의 흐름이 10년, 20년, 30년 안 좋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운이라는 것은 추나 추동 4계절의 순환 법칙처럼 춥고 어둡고 힘든 겨울의 운을, 힘든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편으로도 겨울을 건너뛰고 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운이라는 것은 겪어야 될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처럼 반드시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서설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실전에서 상담한 상담 사례 중 대충년, 개월, 병진일, 병자시에 태어난 남자의 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병화일관이에요. 즉 초겨울에 태어난 병화일관인데 겨울으로 따지면 평강격이에요. 제가 사주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대했을 때 그 사주의 병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체크하고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체크해보면 일관병화를 태양의 물상으로 이해하시면 이 사주명조의 병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화의 역할론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을 비추게 하는 것이 이 병화 태양의 근본적인 역할이에요. 만약에 이 태양이 구름이나 비로 인해서 태양의 빛이 확산 발산하지 못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한다면 병화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나 글자가 이 명조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묘사를 해보면 해월에 태어난 이 병화가 초겨울에 태어난 이 병화가 청간에 개수가 투해 있고 또 시간의 경금이라는 것이 투해 있습니다. 초겨울에 태어난 이 병화가 세상을 비추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 개수라는 것은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먹구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 비구름, 비를 또 생해지는 것이 편제 경금입니다. 해월에 태어난 이 병화의 예가는 온통 하늘에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비가 내리거나 또는 서리가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병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팔자의 명이에요. 청간의 동태도 귀신으로 불리한데 지지의 동태를 보게 되면 이 지지의 네 글자 모두 습하거나 차가운 글자들입니다. 그러면 청간의 하늘이든 지지의 땅이든 온통 비나 눈으로 또는 우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 팔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학파나 어떤 문파는 이것을 종격 중에 종살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종격 중 종살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계세요. 나중에 좀 이따가 대운을 설명할 때 왜 종살격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병이라는 성분과 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행의 성분으로 따지면 목화는 희신이고 금수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희신과 귀신으로 분리했는데 사주팔자 명리에는 부억용신, 통관용신, 조우용신, 병액용신 등 여러 용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용신으로 부르지 말고 부억이 됐든 통관이 됐든 조우가 됐든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이나 글자를 희신으로 명명하는 게 좋아요. 이 희신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성분이나 글자라는 뜻이고 귀신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꺼리는 성분이나 글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큰 의미에서 희신과 귀신으로 분리해서 병은 귀신, 약은 시신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그럼 우리는 병이라는 글자를 찾았고 이 병을 치유하는 약신을 찾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성분과 어떠한 글자가 희신이고 귀신인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강신약 즉 부억용신으로 봤을 때는 이 병화일가는 어디 지지 한 군데에 뿌리를 내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명조에서는 부억용신으로 인수와 비겁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성분으로는 목화가 희신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수기운, 이 살을 오행의 생극자와에서 수는 목을 생한다고 했어요. 또 목은 팔을 생하는 관계가 오행의 상생의 관계인데 이렇게 살이 왕할 경우, 살국으로 이렇게 왕할 경우 칠살, 귀살로 변해서 일간을 다이렉트로 공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때 개수라는 성분과 병화일간의 성분을 연결시켜주는 통관용신으로는 목우행이 통관용신으로 희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겨울에 태어난 병화일간이지만 사주구조가 전반적으로 습하고 차가운 명조예요. 그러면 초후용신으로 또한 이 목화가 희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귀신은 금오행과 수오행, 그리고 습하고 차가운 글자가 귀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의 성분이 오면 이 왕한 수살을 금생수 하기 때문에 재생살돼서 귀신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수기운이 오게 되면 살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또한 수오행도 귀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주의 원곡과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명조의 운의 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제가 이 명을 종격 중에 종살격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종살격, 종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금수운의 호운을 맞아서 이 시기에 좋은 일들이 좋은 운으로 작용 발현됐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 명조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시기가 13대운, 23대운, 금대운이었어요. 만약에 종살격을 봤으면 이 운이 호운으로, 좋은 운으로 발현되어야 하는 운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시기가 13대운, 23대운, 금의 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종격 중에 종살격으로 보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이 명조는 이 시기에 거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명조가 언제부터 좋은 운으로 작용돼서 발현되기 시작한 시점을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시신의 운은 시신의 성분인 모카의 성분이나 글자가 도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부옥용신으로만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카의 글자, 모카의 성분이 좋다고 했는데 가불, 병, 지지의 글자는 임묘, 사옥 이렇게 모카의 글자만이 이 명조에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강신약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시신의 글자에는 무토라는 글자가 있고 지지로는 미토, 술토가 있어요. 이 글자들은 약한 병화일간이 더 약해지는 글자들이에요. 하지만 청간무토는 이 많은 수기운을 무계합해서 묶어두거나 토국수해서 이 귀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토예요. 그래서 희신을 모카로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지로 봤을 때는 이 미토 글자 같은 경우는 회하고 미가 반합을 해서 목으로 화합되는 반합작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 시신의 성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토의 글자도 희신이에요. 또한 술토의 글자도 조우로서 조율한 토로서 이 많은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술토도 희신의 글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만 미토와 술토는 충미충도 있고 진술충도 작용 발현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형충파가 작용되지만 일단은 이러한 글자들은 희신의 성분이고 희신의 글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 명조가 33세 이전까지는 어떠한 것을 해도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33대운, 기미대운부터 와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좋은 운으로 맞이하는 운이 이 33기미대운부터였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33대운, 기미대운을 보면 이 기미대운의 기미, 이 간지는 미토, 조율한 토에 놓여진 기토입니다. 그러면 이 기토가 무토처럼 강력하게 이 수기운을 통제하고 억제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미토가 해하고 미가 반합을 해서 목국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수기운을 해하고 미가 목으로 화되기 때문에 이때 이 기토는 습토의 작용보다는 조토의 작용으로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이 명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7세, 8세부터 확실하게 좋은 운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기미대운 이 시기에 특히 미 대운부터는 조금씩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43대운의 현재 가구에 있는데 이 무호대운의 나름 이 13대운, 23대운, 이 금대운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시신의 글자, 시신의 성분을 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호대운, 기미대운. 그리고 귀신의 글자는 이 시기에 있었고요. 대운이 좋을 경우, 세운도 좋으면 운의 발복이 아주 크게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발복을 해요. 이러한 시기가 기미대운, 33대운부터 43대운 계속 이어지는 시기였어요. 좋은 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대운이 좋은 대운, 시신의 대운이라 할지라도 세운해서 귀신의 운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명조는 금하고 수오행이 오는 운에는 안 좋은 운으로 작용 발현됩니다. 2020년 경자년, 2021년 신축년 이 두 해는 그동안 시신의 대운으로 나름 잘 일이 풀리고 잘 살다가 2020년 경자운에 시신의 세운을 맞이하는 운이었어요. 이때 이 명조는 일적인 측면에서 아주 안 좋은 시기가 발현됐습니다. 이 운이 신축년 21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민년, 2022년, 이민년에 지신의 청관은 운을 맞이하고 지진은 임목으로 시신의 운을 맞이하는 운이 2022년이었는데 이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환애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2023년이 작년이 개미대운이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23년의 달운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양력 2월부터 해서 가비윤월, 음메월 이렇게 간여 지동되는 개면연의 달운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23년부터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상담을 한 사례예요. 정말 23년 양력 1월부터 그동안 안 풀리고 막혔던 운들이 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 일들이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운의 희귀를 체감을 할 때 이 체감의 강도가 아주 센 것은 간지가 새운이 됐든 대운이 됐든 간여 지동의 운으로 흐르거나 맞이할 경우 운의 길흥이, 희귀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마련돼요. 좋은 운에는 좋은 운으로 발복하는 것을 반드시 체감을 하고 안 좋은 귀신의 운에는 안 좋은 운을 반드시 체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여 지동된 운을 맞이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유대운, 경신대운 이렇게 귀신의 성분이 간연 지동으로 흘러서 귀신의 체감을 아주 크게 경험한 것이고 또한 좋은 대운, 희신의 대운에도 기미, 무호, 정사 이렇게 간여 지동의 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좋은 운에 또 체감도 반드시 강하게 느끼면서 보내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 명조가 이 좋은 대운에 잘 나가다가 경자년, 신축년 운에 한번 귀신운을 맞이해서 꺾였지만 다시 또 반등해서 일정 부분 좋은 운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운이 희신의 대운으로 좋은 대운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팔자 명조는 1차적으로 원국이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대운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실전사주 성담 사례 중 대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운의 기릉의 체감에 있어서 대운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실전사주 성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대운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사주 성담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